6. 삼국의 승자들 마초와 장비의 일전 한편 패전 후 다시 군사를 모은 마초는 계속해 농서 일대를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성만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오지 않았다. 자사 위강은 아무리 지원병을 요청해도 회답이 없자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러하니 마초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겠소. 모두가 침통한 얼굴이었지만 감히 이를 반대하고 내놓을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 한 사람 참군 양부만이 눈물을 비오듯 틀리며 간곡히 위강의 투항을 만류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초는 역적인데 그에게 항복하면 천자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강은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마초에게 투항했다. 마초는 성으로 들어오더니 불같이 노한 목소리로 몰아세웠다. 위강 니놈이 끈질기게 버티더니 억지로 항복하는구나. 필경 속으로는 딴 맘을 먹고 있을 터이니 용서할 수 없다. 마초는 위강과 그 일가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렸다. 반면 양부의 충희는 높이사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군의 벼슬도 그대로 유임시켰다. 그러나 양부는 마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마초에게 다른 구실을 대고는 역성으로 가서 고모를 만났다. 양부의 고모는 충희와 절개를 중히 여기는 강직한 노파였다. 양부는 고모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마초가 천자를 배반하고 기성을 취하여 날뛰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종형 강서에게 마초를 치도록 해주십시오. 천자와 돌아가신 위사군께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양부의 고모는 당장 아들에게 군사를 일으켜 마초를 멸하라 명하였다. 아들 서강은 모친의 명을 받들어 병마를 이끌고 마초를 치러 길을 떠났다. 마초는 강서와 양부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을 무찌르러 온다는 보고를 전해듣자 노기충천에서는 곧장 군마를 이끌고 역성을 함락시키려 출발했다. 운은 마초의 편이 아니었다. 조조의 명을 받들어 파병된 하후연의 지원부대가 강서를 도와 마초를 공격하러 내려온 것이다. 하후연의 대군까지 합세를 하니 마초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마초는 완전히 참패하여 방덕, 마대 등과 함께 겨우 수십 길을 끌고서 한중의 장로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서량 태수의 아들이며 명장인 마초에겐 참을 수 없는 수치였다. 마초가 투항해오자 장로는 크게 기뻐했다. 마초의 용맹과 무예를 탐낸 장로는 마초를 완전한 자기 신복으로 삼고 싶었다. 장로는 중신들을 불러놓고 의기양양해했다. 마초는 조조와 유비를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명장이오. 내 딸애를 주어 사위로 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장 양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초가 명장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화를 자추하는 성격을 지녀 따님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되옵니다. 그의 처자도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도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단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소. 이 내막을 알게 된 마초는 양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때마침 서촌의 유장에게서 유비를 막을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사자가 도착했다. 마초는 자진해서 나섰다. 제가 가맹관을 쳐서 유비를 사로잡아오겠습니다. 장로는 두말 않고 쾌히 승낙하였다. 그 사이 유비는 면주권을 공격할 군말을 보냈으나 면주권을 지키던 장수 이엄이 전쟁에 능하고 용맹하여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다. 제갈량은 황충에게 개교를 일러주었다. 폐한촉 도망치면서 이엄을 유인합시다. 계곡으로 들어서면 사로잡을 수 있을 거요. 계측대로 황충은 이튿날 이엄과 대적하다 쫓기는 척하고 험한 계곡 깊숙이 도망쳤다. 개교에 넘어가 쫓아가던 이엄이 함정임을 깨달았을 때는 유비의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 겹겹이 둘러싼 후였다. 유비는 붙잡힌 이엄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이에 감격한 이엄은 진심으로 마음이 돌아섰다. 이엄은 면주권을 지키고 있는 장군 비관을 찾아가 투항할 것을 설득했다. 유현덕은 천하를 다스릴 큰 인물입니다. 만일 순순히 투항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일만 남게 됩니다. 역시 마음이 움직인 비관이 성문을 열고 유비에게 투항하니 면주권은 유비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면주권을 취한 유비가 다음 차례로 성도를 칠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데 급보가 날아들었다. 마초가 가맹관에 공격하려 왔다는 것이었다. 유비는 크게 놀라 당황했다. 이를 어쩌면 줬소? 제갈량이 말했다. 관훈장이 아니면 마초를 막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이를 들은 장비는 화를 버럭 내며 시금덕댔다. 어찌하여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목을 걸고 맹세하건대 마초를 잡아오겠습니다. 만일 패하면 목을 배도 좋다는 군령장을 써놓고 가겠습니다. 애초부터 제갈량은 장비를 격동시켜 가맹관으로 보내려는 속셈이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부탁했다. 장비는 성정이 급하니 주공께서 뒤를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유비도 병마를 끌고 장비 뒤를 따라가도록 전략을 세웠다. 가맹관에 잃은 장비가 마초에게 싸움을 걸었다. 두 사람은 일백여 합을 싸우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두 장수는 여전히 지친 기색 없이 가볍고 힘차게 몸을 놀려댔다. 사람보다 말이 먼저 지치자 그들은 말을 바꿔 타고 계속 싸웠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아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대적했고 밤이 야심해지자 횃불을 걸어놓고 싸웠다. 벌건 대낮처럼 밝혀놓은 무수한 횃불 아래서 두 장수의 칼과 창이 끝을 모르고 부딪히고 있었다. 마초는 분통같은 흰 얼굴과 늘씬한 체격으로 비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마초를 바라보는 유비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비단 마초라더니 과연 듣던 대로다. 장비와 마초는 유비의 설득으로 간신히 대결을 멈추었다. 다음 날 제갈량이 찾아와서는 계략을 내놓았다. 이대로 마초와 장비를 싸우게 두면 둘 중 하나가 크게 다칠 때까지 계속 대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운 명장 하나를 잃을 수는 없으니 꾀를 써서 마초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장로의 모사 양송이 뇌물을 좋아하니 그에게 금은보화를 보내 마초와 장로, 장로와 유장을 서로 이간질시키십시오. 그리고 주공께서 장로에게 편지를 써 원하는 대로 한영 왕의 자리를 줄 테니 마초를 철수시키라 하십시오. 마초는 저절로 우리에게 투항하게 될 테니 그저 두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는 곧 손건에게 장로를 설득할 서신과 금은보화 한 수레를 주어 길을 떠내게 했다. 손건이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자 양송은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다. 그러고는 손건과 장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손건은 거들었다. 유현덕은 황제의 숙부이니 황제께 간해서 주공을 한영 왕으로 봉해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로는 이를 믿고 크게 기뻐하며 마초에게 명령을 내렸다. 마초는 군사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하라. 하지만 장비와의 막상막하 대결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마초는 명령을 받고도 군사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장비와 끝장을 보고 싶었다. 그러자 양송은 당장 헛소문을 퍼뜨렸다. 마초가 딴 마음을 품고 있어 군사를 돌리지 않는다. 소문은 삽시에 돌아 모든 사람이 이를 믿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초는 그대로 있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마초는 진퇴양난에 빠져 어쩔 줄 몰랐다. 사방에 적이니 갈 곳이 없을 텐데도 계책대로 유비에게 투항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유비는 내심 초조해졌다. 어떻게 하면 마초를 얻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유비에게 때마침 마초와 안면이 있는 이회가 나서서 아뢰였다. 제가 나서서 마초를 투항시키겠습니다. 이회는 구변이 대단히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유비는 안심하며 그를 보냈다. 마초를 찾아간 이회는 조목조목 마초에게 설명했다. 조조는 아비를 죽인 원수요. 농서는 처자를 죽인 원수입니다. 이제 유장이 오해까지 샀으니 천하에 장군이 갈 곳은 없소. 그러니 인이로서 사람을 대하는 유황숙에게 투항하여 장군의 기계를 펼쳐보시오. 마초도 이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양백의 목을 베어들고는 유비를 찾아가 그 목을 바치고 정식으로 투항했다. 마초를 얻은 유비는 기쁘기 한량 없었다. 유비는 성도를 취하기 위해 군마를 이끌고 성도로 갔다. 유장은 이미 자신이 성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투항을 결심했다. 성문을 열고 유비가 입성하니 백성들은 꽃과 향, 등불과 촛불을 들고는 환호하며 유비를 맞아들였다.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말을 타고 들어오는 유비에게는 제왕과도 같은 기품과 위엄이 배어 있었다. 성으로 들어온 유비는 스스로 익주 목이 되었다. 익주 목이 된 유비는 항복한 문무대신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리고 선정을 베푸니 모두가 유비의 덕을 칭송하였다. 형주에 있는 관우는 소식을 낱낱이 전해 듣고 있었다. 마초의 무예가 뛰어나 유비가 그를 몹시 총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관우는 유비에게 서신을 썼다. 마초의 용맹이 그토록 뛰어나다니 이 아우가 가서 한번 자웅을 겨루어 보고 싶습니다. 아들 관평이 편지를 들고 익주로 가서 유비에게 전하자 관우의 마음을 알아차린 제갈량이 유비에게 가나였다. 관훈장과 마초가 겨룬다면 반드시 서로 지지 않으려 하다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유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낭패가 아닙니까? 제갈량이 미소를 지으며 대신 답장을 써보냈다. 마초가 맹장이라고는 하나 당대 최고 호걸인 관훈장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갈량의 서신을 읽고 난 관훈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흐뭇해했다. 공명선생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유비가 서천을 취하여 기세를 넓히자 손권은 이제 형주를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장수에게 의논하자 장수는 손권에게 여차여차하게 하라며 계책을 일러주었다. 손권은 흐뭇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갈근을 불렀다. 그리고는 압력을 행사했다. 선생은 초계 군사인 제갈량의 형님이시나 동호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거짓으로 옥에 가둔 뒤 공명을 찾아가 형주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선생 집안의 가족을 모두 죽일 작정이라고 전해주시오. 제갈근은 할 수 없이 명을 받들어 아우 제갈량을 만나러 촉을 향해 길을 떠났다. 형 제갈근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금세 내막을 눈치챘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은밀히 일렀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형님은 지금 손권의 명을 받고 형주를 찾으러 왔으니 제가 일러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제갈량은 형을 만나 가족이 모두 형주를 담보로 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자 유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애원했다. 황수께서는 부디 형주를 동호해 돌려주십시오. 제 가술들이 옥에 갇혀 죽을 판입니다. 그러자 유비가 완강히 거절했다. 사사로운 정으로 어찌 형주를 냉큼 내준단 말입니까? 안됩니다. 제갈량이 더더욱 서럽게 울며 유비에게 빌자 유비는 짐짓 못 이기는 채 하며 일부를 응락했다. 네 그럼 군사의 얼굴을 보아 형주의 절반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장사, 영능, 계양, 새 고우를 돌려드리지요. 제갈근은 마음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다 제갈량의 계략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비는 친필로 형주의 새 고우를 돌려준다는 각서를 쓰고는 제갈근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지금 형주는 제 아우인 관훈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그와 얘기하십시오. 제갈근은 형주로 가서 관우에게 유비의 편지를 건넸다. 장사, 영능, 계양을 돌려받기로 약속했소. 관우는 편지를 다 읽더니 대춧빛 얼굴이 더욱 붉어지고 삼각수가 부르르 떨리더니 눈에 불꽃이 일었다. 형주는 원래부터 한나라 황실의 땅이오. 응당 황실 가문에서 다스려야 하니 단 한 뼘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소. 아무리 형님의 명이라지만 난 절대 돌려줄 수 없으니 그리하시오. 관우가 딱 잘라 말하자 제갈근은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천하맹장 관우를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뜻밖의 일이 꼬이자 제갈근은 다시 서천으로 가 아우를 찾았다. 이때는 제갈량이 이미 지방으로 일을 보러 떠난 뒤라 만날 수조차 없었다. 제갈근은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 손권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다. 손권은 분해서 어쩔 줄은 몰랐다. 또 공명의 손에 놀아났구려. 손권은 당장에 노숙을 불러 퍼부어댔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도 유비를 믿더니 이제 형주를 영영 못 찾게 되었습니다. 노숙이 가나였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항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연회를 베풀어 관훈장을 초청하십시오. 관훈장이 오면 잘 타일러 형주를 내놓으라 하시고 만일 내놓지 않겠다 하면 자객을 숨겨두었다 죽인 뒤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찾으면 됩니다.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손권은 순식간에 누그러지며 당장 지시를 내렸다. 연회에 초청을 받은 관훈은 이를 두말 없이 승낙했다. 노숙은 연회석에 자객들을 매복시킨 뒤 여몽과 감령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강변에 대기하라 일렀다. 새벽이 되자 저 멀리서 관훈의 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관훈은 청색 두건을 쓰고 녹색 포를 입고는 배에 앉아있었다. 관훈의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드디어 묻에 이르렀다. 노숙은 반가운 척하며 관훈을 맞아들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기회를 봐서 여러 차례 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관훈은 그때마다 회피하는 인상이 역력했다. 이토록 흥겨운 술자리에서 국가의 대사나 영토 이야기는 하는 법이 아닙니다. 술이나 드시죠. 관훈은 아예 형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입을 봉해버렸다. 관훈은 사양 않고 술을 마시더니 술이 얼큰하게 오른듯 보였다. 관훈은 한 손으로는 청룡돌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숙의 팔을 잡고는 취한 듯 몸을 휘청거렸다. 내가 오늘 수리과에서 옛정을 상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이만 가봐야겠소. 언제 한번 형주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이를 의논하기로 하지요. 관훈은 강변으로 배를 타러 갔다. 물론 양쪽 손에는 청룡돌과 노숙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관훈이 강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 대기하고 있던 여몬과 감령은 관훈을 기습하려 했으나 관훈이 노숙을 꼭 붙잡고 있으니 노숙이 다칠까 봐 감히 손을 댈 틈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돈은 멀쩡히 뜨고 관훈이 배에 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다. 관훈을 태운 배는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이를 전해들은 손권은 천지가 뒤집히도록 노하였다. 노숙을 인질로 삼아서 벗어났단 말이냐. 손권이 당장 군사를 일으킬 채비를 갖추려는데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손권은 할 수 없이 일을 바득바득 깔며 형주의 일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려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참군 부관이 상소를 올려 가나였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은 문을 갈고 닦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랜 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걸어놓고는 군사들을 쉬게 하십시오. 문인들을 키우며 때를 보아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을 줄로 아랩니다. 조조는 부관의 말이 참으로 옳다고 여겨졌다. 조조는 남쪽 정벌 계획을 중단하고는 학교를 세워 문인 교육을 강화하고 예를 다하여 문사들을 대하였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다. 조조의 기고만장한 기세와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가고 권세는 하늘을 찌르니 헌재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했다. 헌재는 머지않아 조조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 근심과 두려움에 갈수록 말라갔다. 복황후는 이를 보고 근심하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조조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이미 신복을 통해 낱낱이 전해듣고 있었다. 조조는 목순이 떠날 때는 내벌에 두었다가 국문 앞에서 목순을 기다렸다. 목순은 황후의 편지를 보관에게 전하고 답장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궁 앞에서 조조가 서 있는 것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조가 지시하였다. 당장 저놈의 몸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병사들은 목순의 몸을 이잡듯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목순이 그만 모자를 떨어뜨렸다. 조조는 목순의 머리 쪽에 의심이 들어 재차 명하였다. 저놈의 머릿속을 뒤져보아라! 목순의 머리칼 속에서 복안이 황후에게 보내는 답신이 떨어졌다. 조조의 눈이 하얗게 도끼를 뿜었다. 목순에게 온갖 가혹한 문초를 가한 조조는 서슬퍼렇게 외쳤다. 복안의 일가를 모두 잡아 죽여라! 그리고 당장 복황후를 끌어내라! 병사들은 곧장 명을 받들어 옮겼다. 병사들은 복황후를 개끌듯 끌고 나와 칼과 몽둥이로 난자질하여 시해했다. 일국의 황후로서는 믿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랬음에도 조조는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복황후가 낳은 두 왕자까지 죽이고 말았다. 끔찍한 황실의 참상이었다. 복황후를 잃은 헌재는 더욱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갔고 조조의 위세는 더욱 살기 등등해졌다. 권한 20년 정월 조조는 헌재에게 말했다. 소인의 딸을 황후로 맞아주십시오. 일찍부터 그 아이를 패악게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조조는 헌재의 장인이 되길 자차하고 나섰다. 헌재는 이를 뿌리칠 용기나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조조의 딸 조규인은 헌재의 정실 황후가 되었다. 황제를 사위로 둔 조조는 그야말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다. 조조는 바야흐로 촉의 유비와 동호의 손권을 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대사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하후돈이 조조에게 가나였다. 먼저 한중의 장로를 취한 후에 촉을 취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 뒤 동호를 치면 승리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장군의 말이 올소. 조조는 크게 만족하며 즉시 군사를 일으켜 한중을 취할 채비에 들어갔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한중의 양평관으로 쳐들어갔다. 양평관의 산세는 험하기 짝이 없었고 숲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기에 감히 조조의 군사라도 계속하여 진격해 나갈 수가 없었다. 만일 복병이라도 숨어있다면 그대로 전멸할 것이었다. 조조와 장로 양편의 군대는 서로 팽팽히 대치한 채 50여 일을 보냈다. 이대로는 안 되었기에 조조는 계략을 써서 후퇴하는 척 군사를 돌렸다. 조조에게 말려든 양항은 뒤를 쫓았으나 안개가 자욱이 끼어 제대로 진군할 수가 없었다. 양항이 성을 비운 틈을 타 조조의 군대가 성문을 밀고 들어감으로써 양평관은 조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양평관을 손에 넣은 조조는 다시 남정을 향해 군사를 밀고 들어갔다. 양평관을 빼앗긴 장로는 하늘이 노래졌다. 연포가 장로에게 가나였다. 마초의 사람이었던 방덕이라면 능히 조조의 장수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로는 일단 방덕을 출전시켜 조조를 막기로 했다. 방덕의 무예가 걸출한 것을 본 조조는 방덕이 탐나기 시작했다. 하여 조조는 한편으로는 계속 방덕과 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방덕을 투항시키기 위한 개교를 꾸몄다. 사람을 몰래 적진에 투입시켜 양송에게 뇌물을 주고는 방덕을 헐뜯는 간원을 장로에게 하도록 하니 이에 넘어간 장로는 점차 방덕을 불신하게 되었다. 드디어는 방덕이 정말 딴 마음을 먹었다고 여기고는 방덕에게 억지를 부렸다. 내일 당장 싸워 이겨 조조를 멸하시오. 아니면 장군의 머리를 베겠소. 실로 실행 불가능한 군령이었다. 다음 날 전장으로 나간 조조는 말을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 방덕을 유인했다. 조조를 본 방덕은 조조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왔다. 방덕의 머릿속엔 조조 하나만 잡으면 이 싸움은 끝난 거다. 내가 저 조조를 꼭 잡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방덕은 조조라는 관역을 바라보며 나는 듯 말을 달렸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던 방덕은 갑자기 보기 좋게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조조의 군형에서 파놓은 함정이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방덕을 사로잡아 함정에서 꺼내자. 조조는 친히 방덕을 일으키며 진심으로 권장했다. 장군, 나와 함께 천하대업을 이루어 갑시다. 조조가 이처럼 자신을 알아주며 대접하자. 방덕은 장로처럼 인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밑에서 일하느니 조조에게 투항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덕은 조조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남정을 얻은 조조는 대군들을 파중으로 내려보냈다. 장로는 패전을 거듭한 데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자 안절부잘못했다. 이제 장로는 완전히 조조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장로는 어쩔 수 없이 조조의 권유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고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장로를 진남 장군에 봉하고 항복한 다른 장수들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양송은 뇌물의 눈이 어두워 주인을 배반한 죄로 차명에 처해졌다. 이리하여 한중이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조조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토록 고생을 하고도 또 욕심들을 부리는군. 농 땅을 얻고도 또 촉을 얻을 생각을 하다니. 이제 그만 병사들을 쉬게 해야 하네. 조조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조조가 동천에 한중을 취하자 서천의 민심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방도를 일러주었다. 동호의 손권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 장사, 계양, 세 고우를 동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호에서 동천의 조조를 물리쳐주면 형주 전체를 돌려주겠다고 하십시오. 대신 손권에게서 합비를 취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합비를 공격하면 부득이 조조는 동천을 버리고 철병할 것입니다. 유비는 그 견해를 받아들였다. 과연 선생의 말이 올소. 유비는 이 적을 사자로 동호에 보냈다. 사자로 간 이 적은 손권을 만나 예물과 서신을 전하며 유비와 제갈량의 의도를 전하였다. 유황수께서 지금은 이 세 고울만 돌려드리지만 손장군께서 동천을 취하시면 형주를 전부 돌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조가 한중에 있어 합비가 비어있으니 이 틈을 타 합비를 취하십시오. 손권은 잠시 모사들을 불러 이를 논의했다. 모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유비가 조조에게 서천을 모두 빼앗길까 봐 부리는 술책입니다. 하오나 지금이 합비를 취할 저로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손권은 이를 수긍하며 합비 공격을 승낙하고 이 적을 돌려보냈다. 다시 유비와의 유대를 긴밀히 하기로 한 손권은 합비를 공격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손권은 군사를 일으키자마자 승승장구하며 연승을 거두었다. 그는 환성을 점령하고 곧장 합비를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합비를 지키던 장수 장료는 환성을 빼앗긴 참패에 이를 갈고 있었기에 결사적으로 손권의 군대를 막아냈다. 장료는 성안의 모든 병사를 동원하여 악지인 이전과 함께 삼면에서 손권의 군대를 협공하는 작전을 펼쳤다. 결국 손권의 군대는 소요진에서 장료에게 대패하여 쫓겨가게 되었다. 장료의 정례 부대가 바짝 손권을 쫓아왔다. 강을 건너려고 보니 다리는 이미 끊겨있었다. 손권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손권은 뒤로 한참 물러서서 힘껏 말을 채찍질했다. 말은 힘찬 울음소리를 내더니 무섭게 달려갔다. 손권의 말은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나는 듯 뛰어넘았다. 유수로 철수한 손권은 병마와 전함을 정돈하고 재차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었다. 장료는 한중으로 사람을 보내 지원병을 요청했다. 조조는 서천이 쉽게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군사를 철수하기로 했다. 조조는 합비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의 포위를 풀어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조조의 군대가 합비를 구원하기 위해 오자 동호회 장군 감령이 손권에게 요청했다. 소인에게 병사의 일백만 주신다면 조조를 물리칠 자신이 있습니다. 조조의 대군을 일백기로 쳐부수겠다니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으나 거듭하여 요청하는 그의 의기를 높이 산 손권은 이를 허락했다. 출전하기 전 감령은 일백명의 군사들에게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이며 격려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감령은 일백명의 군사를 끌고 조조의 진영을 덮쳤다. 일백명의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듯 용기와 토지가 들끓었다. 감령의 결사대는 좌충우돌하며 무인지경으로 조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갔다. 조조의 군사들은 그들이 너무 겁없이 덤비니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등골에 식은땀을 흘렸다. 감령은 불과 일백명의 군사로 대승을 거두고 무사히 돌아왔다. 다음날은 장료의 군대가 동호회 진영에 싸움을 걸어왔다. 양편 군대는 강변에서 일대 격전을 벌였다. 손권은 적진을 향해 돌진해 갔다가 장료의 군사들에 의해 겹겹으로 포위되어 죽을 일만 남은 위기일발의 상황을 당했다. 이를 본 주태는 목숨을 걸고 무수하게 날아오는 창과 칼을 몸으로 막으며 손권을 구하러 갔다. 주태의 몸은 걸레처럼 찢기고 선열이 낭자해졌음에도 그는 넉마가 된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손권을 구해내고야 말았다. 주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손권은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주태를 위로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손권은 주태의 옷을 벗어보라 하더니 자신을 구하느라 입은 상처를 일일이 보듬으며 상처의 수만큼 손수 수를 따르며 권했다. 이는 주군이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호의요 존경이었다. 주태는 목이 메어왔다. 이를 지켜보는 장군들의 코끝도 찡해왔다. 손권과 조조는 계속해서 대치하였다. 뾰족하게 승부가 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손권은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조와 화친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조도 손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손권의 화해를 받아들인 조조는 철수하여 허도로 돌아갔다.